주한 외슬레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아주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젊은 청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요한 외슬레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목장이 놓여져 있는데 소들이 거기에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거기에 또 담이 있어요 펜스가 높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가 그 펜스 위로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얼굴을 들고 있어요 그때 요한 외슬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저 지금 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에 담이 놓여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 외슬레 목사님이 그 청년 사업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높은 담이 막혀 있을 때가 있네 그때는 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네 하늘을 쳐다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네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움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뭡니까? 살아계신 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참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이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 다니는 분들 또 우리 뭐 그냥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 참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날마다 이 물가는 솟구치고 있어요 필요한 물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시대에요 절망의 시대에요 여러분 엊그저께인가요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어요 로데웨이드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태 그래도 감사한 게 대법원 그 중에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이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보수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낙태 반대를 해버렸어요 50년 만에 이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 대다수가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55%가 낙태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요수에 보면 여기저기서 막 반대 대모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마다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 그렇죠 물론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요 그 뱃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가 그것을 차지우지 어떻게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거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때가 악하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아주 그냥 극도로 그 죄를 그냥 짓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성향을 보는데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축복받다가 죽어서는 더 큰 축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축복의 주인공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다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배 속서부터 야곱은 좀 욕심이 있었나 봐요 먼저 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가 좀 장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게 됐어요 발꿈치를 붙든다는 것은 약탈자 아주 그냥 욕심과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아주 뭐예요 마음이 아주 그냥 큰 그러한 자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도요 그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작권을 밧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 뺏어버렸어요 또 어머니랑 같이 짜고 아버지가 장남 그렇죠? 애서에게 축복권을 빌어줄 때에 아이 그 축복권까지 빼앗는 그러한 짓을 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약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주 믿음의 선조 아주 훌륭한 네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곱이 그 선조의 믿음의 그러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생각할 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그러한 선조인 것을 우리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형의 장작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아니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혈기가 아주 그냥 등등한 형인데 안 되겠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안 되겠다 너 얼마 동안 형이 이제 화가 풀릴 때까지 우리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살다가 내가 오라고 할 때 좀 돌아오거라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정든 집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 집이 뭡니까? 가족 그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밤이 돼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돌로 베개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는데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정말 그 뭐예요 떠는 그러한 야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장을 한번 보세요 자 28장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 말씀에 야곱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직까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정말 자기의 어떠한 그의 깨와 술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0절로 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한듯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기에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야곱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인간적인 모양이 나와요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습 속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흥정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평범한 삶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을 그저 섬기는 거예요 내게 무슨 큰 어떠한 뭐예요 축복이 없다 해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삼촌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야곱도 약고 인간적인 아직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외삼촌인 라반은요 야곱의 머리 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아유 외삼촌이 내 이 월급 열 번을 변개했습니다 막 월급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약속대로 주지도 않고 또 처음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길을 몰라서 우물가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때 나타난 여인이 외삼촌 라반의 두째 딸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보니까 와 너무너무 아립다운 거예요 정말 미인이었었나 봐요 한눈에 반했어요 자 그리고 그 라헬을 흠모하면서 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주시면 7년에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결혼한 그이 뭡니까 여인이 누구였어요 첫째 딸 레아라는 여인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엎질러진 물이 그러니까 다시 또 삼촌이한테 삼촌이한테 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삼촌 밑에서 얼마나 큰 혹사를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도 정말 더 무서워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재산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삼촌하고 살 수가 없다 삼촌 식구들이 다 미워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훔치지 않았냐 무슨 가축들을 훔쳐가지 않았냐 외삼촌의 자식들까지도 다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안 되겠다 그때 야곱의 아내가 네 사람이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부인의 몸종들이 또 둘이 같이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열한 뭡니까 아들을 낳게 됐어요 막내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을 다 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형 쌍둥이 형이 아직도 그 집을 떠날 때 자기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형 그 형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 큰 그런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때로 나누고 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형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종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을 쭉 이렇게 올라가지고 또 자기의 종들 중에 같이 해가지고 형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아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그리고 형도 그 돈 때문에 자기를 받아줄 줄 알고 자 그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아직도 깨워주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마음 자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요 아 형이요 4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이제 이곳으로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를 다 쓸어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생각이 틀렸어요 야곱은 아직도 인간적인 실수와 그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도리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하여튼 이 야곱이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정말 깨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게 바로 약복강가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곱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자기 짐승들을 더 불려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 안 되나 보다 그 형의 마음이 이 정도가 풀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짐승들을 더 많은 그러한 이 뭡니까 그런 재산을 다 형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때를 나눠가지고 먼저 한 때를 앞장세우고 나머지 이 두 번째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혹시라도 형이 처음 보낸 그러한 무리들을 다 어떻게 해칠 때 나는 뒤에서 내가 뭐예요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둬가지고 도망을 어떻게 하면 해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도저히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약복강가에 혼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날이 새도록 그거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민속 씨름 해서 한 번 몇 분 십 분 이 정도 해서 싸워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싸움을 했다는 건요 그만큼 아주 녹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반대게 써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환도뼈는 여러분 대퇴부예요 허벅지 허벅지 안에 있는 뼈 있다고요 이 뼈는요 말이 달려오다가 이 뼈에 부닥쳐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뼈가 인간의 뼈 중에 가장 튼튼한 뼈가 허벅지 뼈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인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자기를 어떻게 깨트리는 거다 완전히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축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낸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그랬어요 그 야곱의 이름이 그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이제는 나한테 다 항복했구나 다 내려놨구나 다 포기했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는 너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만약에 이 야곱과 같이 약복강가에 혹시 그렇게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확달은 그 골목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삶에 너무너무 정말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약복강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야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저 그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넉넉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복강가를 부니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29절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로 부르게 됩니다 부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 그런 이야기들이다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얼굴은 하나님이 임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하나님의 얼굴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 보세요 자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 해가 돋았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절망 근심 걱정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자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이 야곱이 진히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약복 강가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은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항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진히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 내 걸음 걸음 모든 나의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어두움이 있거나 어떠한 우울증 절망 질병 다 하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무슨 기도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야곱과 같은 삶이 없다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어리석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이대로 앞으로 계속 살다가 난 절망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 전지전의 우주 만부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군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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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